2015년 9월 1일 화요일 본관 606호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충남강소기업 CEO 아카데미 개강식 및 1회 특강이 있었습니다. 충남강소기업 CEO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와 선문대학교 링크사업단이 공동 운영합니다. 이번 아카데미의 교육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되며 수강인원은 황선조 총장 및 충남지역 소재기업의 경영진이 참여하여 약 90여 명으로 진행됩니다. 교육 내용으로는 한국사마천학회 상임이사이자 4기 연구의 전문가로 유명한 김영수 교수의 인문학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김영수 교수는 사마천, 인간의 길을 묻다, 사기의 경영학 등 저서를 편했으며 사기는 인간의 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이어 김영수 교수는 삶에 대한 통찰력, 인간관계,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 등 작게는 나 하나에서 크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가를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원한 고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앞으로 충남강소기업 CEO 아카데미가 회를 거듭하여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황선우 기자였습니다.